제가 위해 세번째 마이크에 다가서 왔어요 니가 그쪽부터 꽂혀서 엄청 늦던거랬데 맛있겠다 퀄리티에서. 헤어스타카 퀄리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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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나왔나? 이런 거 나왔어 근데 나도 소 murky는 날씨가 안 추워 그냥 두근두근 특별한 흐recizes 사라iffe 연장라면 Weihnachten 정말 맛있는데 앞치맛 3개 드세요 원래 이렇게 잘 나왔었나? 이것도 나왔나? 이 정도 나왔어. 찍고 있어. 제가 톡바지 한 것 같아. 왜? 톡바지 한 것 같아. 이렇게 잘 나오자. 생선식도 싶어요. 안 돼세요. 야옹 오븐에 오븐에 물에 물을 넣어줘야지 배고파 오븐에 물을 넣어줘야지 오븐에 물을 넣어줘야지 오이 오븐에 물을 넣어줘야지 자, 물을 넣어줘야지 물을 넣어줘야지 물을 넣어줘야 되요 고소해 곱창 곱창 맛있다. 맛있는 집에서 생각난 사람을 사랑한다. 같이 먹고 싶고, 탕후루가 싶고. 몸에 좋은 거가 원하겠다. 되게 사랑해요.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몸에 좋은 거가 원하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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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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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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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